저출생 고령화로 청년 인구가 줄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서천군이 청년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했습니다. 서천 지역 18세 이상 39세 이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6777명으로 청년 연령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한 서천군 청년지원기본조례 개정안이 지난 24일 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각종 청년 정책 대상은 9485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.